자 이번 시간에는 요즘 SNS 블로그에서 너무 핫한 상품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갖고 나왔습니다. 바로 꿀꺽 베이비 종합 세트인데요. 이게 바로 1단계고요. 이게 바로 2단계 숟가락이에요. 1단계 같은 경우는 9개월부터 저는 두 돌 전까지는 딱 추천을 드리고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 물론 아이의 발달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엄지 잡고 엄지 잡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기가 이렇게 집더라고요. 같이 쓰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. 칼이 좀 소중해. 네 맞아요. 깊이가 1.8cm 세트로 쓰기에 딱 좋은 이 컵까지 같이 들어있어요. 넣어볼게요. 토끼가 없어지면 그때 먹는 거야. 짝꿍 인지 발달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컵이 바로 이 컵이에요. 전자레인지나 식기세척이나 열탕 소독을 이 정도는 안심하고 쓰고 우리 아이가 잘 쓰니까 어떤 opinion하고 싶지요.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